넥스턴바이오가 최대 주주 변경 이후 본업보단 기업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격적 m&a로 몸집은 커졌지만 공헌했던 바이오 신사업은 전혀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투자회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했던 전환사체들은 상환 후 재매각되면서 주주가치 훼손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넥스턴바이오는 지난 2021년 최대 주주 변경 이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함께 시비 발행 자금 대부분을 탑업인 취득에 투입했습니다. 회사가 2016년 유상증자 후 집행하지 않았던 자금은 최대 주주 변경 후 자회사 설립 및 출자와 계열사 시비 취득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 시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도 대부분 계열사 시비 및 지분 인수에 사용됐습니다. 회사의 내실은 악화했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해왔던 넥스턴바이오는 지난 1분기 기준 700억 원 이상의 차익금을 가졌고 현금성 자산은 줄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신주는 시장에 풀리면서 주식가치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넥스턴바이오 주가는 1년 3개월여 만에 85% 하락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본업보단 투자활동에 집중하면서 신사업엔 성과가 없어 주주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톡 박준영입니다.